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연말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놨더니만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11월, 12월 기회 순간 종목들을 어디서 포착해야 되는가.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만에게 듣는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일부러 월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홍 대표님도 멀리 계셔서 자주 직접 스튜디오에서는 못 듣지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십시오. 일단 거시적인 흐름부터 미국의 FMC가 시작됐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사정권에 있고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이런 게 가장 대외적으로 크게 누르는 변수 아닐까요? 그런 변수의 흐름들은 지금 정점을 지나는 걸까요? 영향권에 있는 걸까요? 거시의 흐름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올 2월 달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고 올 한 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 결국은 그동안 풍부하게 제공되었던 공급되었던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올 한 해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막상 11월 이달부터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테이퍼링이 시작될 경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또는 폭락할 것이다. 사상 유례 없는 버벌이 터질 것이다. 등등의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이 가득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그동안 올 한 해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유동성 축소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회복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과거에 올 상반기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테이플링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실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호실적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유동성 축소와 관계없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 시장은 이미 유동성 축소를 인정했고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플링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돈 벌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여전히 시장에 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특별히 또 작년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7만 전자, 8만 전자 고민들을 하시고 삼성전자만큼 사실 편안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도 없죠.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으로의 논쟁들이 계속 있고요. 수부비 좋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사실 올 한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손실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에 국한되었다는 부분이 크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 업체들, 수요 밴드들이 예를 들면 적절한 생산량과 재고량의 합계가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절한 공급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오고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재고량을 더 확대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고, 수요자들이 일종의 단합 아닌 단합이겠지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재고량의 비중을 이전보다 월등히 높여 버리는 과정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의 결정권을 공급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했고 특히 시장에서 삼성자를 매매하는 플레이어들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중에 장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단기 해치성 펀더들, 단기 자금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 변수들, 분기 실적들이나 아주 단기 재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억누르게 되고 주가를 억누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매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공급가격이 급락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 확충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될 거라고 보이지지는 않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죄송하게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첨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을 짧게 짧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미진하게 되면 계속 팔게 되고 다시 사게 되고 팔게 되고 사게 되고 하는 그런 수급의 불균형 현상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억눌러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언론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체가 8만 전자라고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적정한 가격은 8만 원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가격들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가격의 레이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언론이 팔아야지 팔아야지라는 시각 자체가 좁아지는 어떤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낮춘 상태이지 않습니까? 많이 낮췄는데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미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높은 변동성을 가진 개별 종목들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놓고 비교할 때 삼성전자가 하단을 확인 딱 해주는 순간 하이닉스가 위로 탁 튀어버린 현상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10월 12일, 10월 13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중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러, 공격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시장 지수의 하단을 지켜주고 시장이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직도 국내 주시장이 67조 원의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들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하단을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요. 뒷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뷰가 중요하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인덱스 투자하는 분보다는 그걸 좁혀서 기업에 투자하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홍 대표님의 그런 글로벌 시각들은 또 채널에 가서 들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끊은 이유는 죄송하지만 뒷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 그게 2차전지 말씀하셨고 메타버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약간 메타버스도 워낙 단기간에 많이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관심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메타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변혜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199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왔던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평면적인 인터넷이었다면 이제는 활동적인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총매제가 메타버스인데 이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차후에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 어떤 그런 과정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분야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상하면서 주가의 리니팅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차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올랐다 밀렸다 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가는데 강하게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단순히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더라도 단기 과열됐다는 본인들의 판단에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일들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조금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주식 자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주식들이 점차 어느 한 곳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일정 수준 주가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구경만 하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현상들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 20만 원 기록했던 LNF 같은 경우도 불과 10년 전에 8천 원에 거래됐던 종목이거든요. 불과?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좀 올라오는데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더 필요한 상태. 그래서 우리 현재 11월 초인데 11월 초부터는 당분간 계속해서 메타버스와 특히 메타버스와 연결된 게 NFT 쪽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쪽의 종목들이 초기의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몇 종목이 안 됐었는데 점차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 짓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서 종목의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룹화 되어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룹화가 됐을 때 이 힘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가가 조금 올랐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주 후반, 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어떤 현상들을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가지고 있으나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주식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물려있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나 실제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게 전개된다면 또다시 리레이팅이 나타나게 되고 아마 지금 올 한 해 보였던 주가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 판이 바뀌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 그래서 지나가는 걸 종목 같은 걸 특정화하는 걸 잘 들으시길 원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화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즈윅하고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을 한 종목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입니까? NHN 이름. 옛날 한 게임이죠. NFT 모멘텀이 더 강한 건가요? 그것도 되고 궁극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 기간 제한적인 어떤 범위 내에 놓여 있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8만 1천 원, 8만 2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사시면 안 되고 저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될 때 주가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NHN의 가장 중요한 가격 굉장히 코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8만 4천 2백 원입니다. 그래서 8만 4천 2백 원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게 되시면 9만 1천 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진행될 거고요. 9만 1천 원에서 잠시 어려운 시간을 좀 가지겠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11만 1천 1백 원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8만 4천 2백 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싸다고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놓은 고점이군요. 고점을 그게 전 고점이기도 하고 뚫고 추세를 형성할 때 과거에도 중요했던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들이 계속 가격들은 그렇고요. NHN에 주목하는 그런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시장의 포커스가 메타버스에서 게임으로 연결되고 게임이 미디어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메타버스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NFT 쪽은 요즘 대기업들이 거의 다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하고 네이브도 하고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NHN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랑 같이 NFT 사업을 진출하는 어떤 부분들도 발표가 된 사항들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부분을 회사에서 몰고 나가겠죠. 우리는 사실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인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읽어내야 되거든요. 회사를 읽어내는 것보다는 내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회사라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기업 내용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진짜 내용을 독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 가격을 읽고 흐름을 읽고 수급을 읽고 심리를 읽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기를 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인데 2차 전진은 어쨌든 좋긴 한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린다. 다져가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다져가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여기서 또 시세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저는 진입하게 될 텐데 저는 그게 한 12월 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움직임들 보면 이달 말 정도면 마무리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승학 대표님 오시면 제가 마무리 읽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들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데 짧게 조금 치고 수익이 냈다고 좋아하라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이렇게 올랐네라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쭉 잘 가지고 수익을 내자 이런 주의십니다.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만에게 듣는다 더원 프로젝트 홍승학 대표님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한 번 확인할게요. 코스피는 삼천선입니다. 코스피는 삼천인데 조금 밀려도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천선 오르내릭 해도 그렇게 이전처럼 삼천이 붕괴됐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생겼고요. 코스탁은 3포인트가 좀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시장공감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